도라정 저희 시키지 머리가 아플까요? 아예 무겁네 죄송합니다 수고가 있을까요?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고 오후에 또 한 번만 하면 아주 베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왔죠. 일단 저기 대회 피켓분들은 저희 여기 선생님 손 들으세요. 어디지? 저희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고 오후에 또 한 번만 하면 아주 베스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자 요렇게 왔죠. 일단 저기 대회 피켓분들은 저희 여기 선생님 손 좀 손 들으세요. 어디지? 저 오이 저 오이 머리가 아파요 저 오이 저 오이 누구도 죄송합니다. 저 오이 추워 마실까요?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고 오후에 또 한 번만 하면 아주 베스트 할 수 있어. 자 요렇게 왔죠. 일단 저기 대회 피켓분들은 저기 여기 선생님 손 좀 손 좀 어디지 저기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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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고 오후에 또 한 번만 하면 아주 베스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요렇게 왔죠 일단 저기 대회 피켓분들은 저희 여기 선생님 손 좀 손 들으세요 어디지 3 3 4 5 4 5 5 6 2 5